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기온은 오늘 아침에 피부에 닿는 공기가 여전히 차가운데요. 대구의 기온 6도, 안동도 6도, 김천은 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24도, 안동 22도, 김천 24도까지 오르면서 햇볕의 기온을 끌어올리겠고요. 오늘도 일교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만큼 겉옷을 챙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제주도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고령 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고령도 24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5도, 김천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3도, 김천 2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6도, 의성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2도, 의성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3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 큰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